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의 뜨거운 외침. 이들이 이토록 간절히 원하는 건 물입니다.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남미 우루과이는 지금 사상 최악의 물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수도권 사람들의 젖줄이라 불리는 곳. 파소 세베리노 저수지를 KBS 글로벌 통신원이 찾아가 봤습니다. 원래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곳이지만 가뭄으로 밑바닥이 훤히 드러난 모습입니다. 이달 말까지 큰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2주 내 저수지 물이 완전히 고갈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타격을 입은 이는 농민들. 물과 목초를 제때 섭취하지 못한 소들이 떼죽음을 당하면서 이곳은 농사도 가축을 기르기도 힘든 망가진 땅이 돼버렸습니다. 농축산업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루과이엔 치명탑니다. 도심 한복판에선 우물물을 퍼올리는 모습도 목격됩니다. 석유공사 소유의 펌프 설비까지 동원했는데 지하수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겁니다. 결국 식수는 악화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기존의 저수지 담수에 유량이 많은 강 하구 지역에 물을 섞어 상수도로 공급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서양과 접하는 라플라타 강 하구의 염도 높은 물이 섞이면서 짠 수돗물이 가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만큼 물의 변화를 금세 알아차리는 시민들. 수돗물을 끓여 소금을 얻거나 전구에 불을 들어오게 하는 등 씁쓸한 현실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웃음으로 넘기기엔 나트륨 과다 섭취로 고혈압이나 심장병까지 우려됩니다. 우루과이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 몬테비데오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 식료품 상점 주인 실바나 씨를 만나봤습니다. 건네받은 물 한 잔을 글로벌 통신원이 마셔봤습니다. 하지만 수도공사는 오히려 요금을 올리겠다고 하고 생수 가격도 5배 가까이 급등하면서 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져갑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우루과이 시민들. 타는 목마름을 그저 견뎌낼 뿐입니다. 이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